그깟 여자야 하나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온 건 다 포기할 거냐고 그 여자를 시작으로 이젠 내려놓고 떳떳하게 살겠죠 그게 사랑인 거겠죠 흥은영씨한테 어울리는 놈을 만나지 그래요 칭찬하고도 다하고 목소리가 왜 그래요? 이근영을 거기다 두고 왔지 않을래요 앞으로는 내가 신발금도 매줄 테니까 너의 오신 난 너의 먼지다 이근영 우리 근양이 눈에 눈렀다게 한번 이놈 눈깔 확 뽑아버릴 거에요 이건 아닌데 이제 시작입니다 아니 그냥 언제부턴 좀 몰라도 좋아, 우리가 꼭 희망할 필요가 없으면 사랑하지가 너무 원해 그 연애가 어떤 건지 당사자들이 선택하는 거 아닐까요? 둘이 뭘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? 호주 씨의 이줄동을 폭로하는 물건을 공개했다는데 네 컴퓨터 캡처한 거 같아 친구가 공개했을 리가 없어요 누군가가 노트북을 본 거겠죠? 너무 미안해요 미안하긴 내가 더 미안하지 내 앞에서는 울어도 돼 나랑은 나랑은 질 때가 다르지 빨리 해결하고 다녀갈게 이건 사고 아니다 나 너무 사랑해 뭐하는데 이유가 어딨어? 그냥 좋아진다 뭐 너가 조금만 기다려줬으면 좋겠어 어 이 형씨가 나타났던 순간순간에 절대 잊지 않을게요 지금 더 힘든 거고 백백 천발 잘할게 나 기다렸어? 하나, 둘, 셋 간다니까 넌 내 모든 것 당신의 오만함과 내 편견이 만든 우리 이야기의 끝 하나, 둘, 셋 하나, 넌 내 모든 것 하나, 셋 둘, 셋